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8년 10월에 출고된 2019년식 기아 올유 K3 1.6 가솔린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45,900km 전산에 나와있는 판매금액은 1590만원 이 금액에서 할인이 당연히 가능하구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8년 10월 1일 출고 2019년식 주행거리는 약 45,905km 사고 전혀 없는 차량이구요. 희귀사항도 당연히 전혀 없겠죠.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사진, 전면 측면 사진, 후면 사진,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구요. 측면 사진, 뒷좌석, 뒷좌석 진짜 깨끗하죠. 바닥에 코일매트 장착되어 있구요. 앞좌석, 전동접위, 사이드미러, 운전석,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구요.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45,907km, 오토 미션, 버튼 시동, 스마트키, 운전석, 조선석 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장착되어 있구요. 열선 핸들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미끄럼 방지, 엔진 룸, 휠 타이어 상태 거의... 어... 타이어는 한 30% 정도 남은 것 같구요. 휠은 진짜 깨끗합니다.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구요. 블랙박스는 2채널로 장착되어 있고, 키도 두개 있고... 사진까지 한번 보여드렸구요. 너무 깨끗하죠? 차가...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18년 10월에 출구된 2019년식 기아 올유 K3 1.6 가솔린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45,900km, 전산에 나와있는 판매금액은 1,590만원. 이 금액에서 최대한 할인해서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